자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시장은 1% 오르고 있고요. S&P가 0.27 플러스고요. 다우지수만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과장님. 네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작가 분한테. 알았어요 머릿결에 깜짝 놀라고 그래요. 김프로님 언제 나오시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장이 좀 올랐습니까? 오늘 일단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죠. 아무래도 시작도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호한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는 0.51% 코스닥은 0.42%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에 항공기 이용객 수가 급증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 언론 매체에서 시진핀 주석이 12월에 방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중국 관련주 그리고 또 1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맞물리면서 항공여행주들이 좀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돼서 논란이 좀 이어지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을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코스닥이 아침장 조금 지나니까 마이너스 전환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코스피는 강보합선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부분들이 또 오후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장막판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장 끝나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또 급등하는 모습은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코스피는 2,400을 상회한 2,403.73포인트 0.49%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73.50포인트 0.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1,385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840억 원 매수하면서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만 2,343억 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를 무려 1,921억 원, SK하이닉스를 1,211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를 341억 원, 상위 3개의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어요. 그러네요. 그만큼. 반도체. 맞습니다. 전체 매수 금액이 1,385억 원이었는데 이 세 종목에만 무려 3,500억 가까운 매수를 했다는 것은 이 세 종목 빼고는 사실상 외국인은 매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3프로TV에 저녁 라이브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오는지 외국인들이 아는 모양이죠? 그러게요. 오늘 좋은 얘기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넷마블이 214억 원, 호텔실라 195억 원,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GS리테일, 대한항공, 코스맥스, LG화학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들 종목들을 보시면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많죠. 아니면 내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상위 10개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코스피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SK하이닉스를 729억 원, 삼성전자를 453억 원, 역시 기관 역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GS리테일을 선언한 것도 눈에 띄네요.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된 거 이런 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GS리테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 역시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 매수한 것, 그 본도 상승에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랜드를 159억 원, 오늘 강원랜드 역시 영업 개장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했고 또 LG생활건강, 하나금융지주,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신세계순으로 기관들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 매수한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세계, GS리테일 등등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 종목들은 IT 종목과 매수의 유통 종목을 동시에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반대로 두 주체 다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닥 외국인은 257억 원, 기관이 무려 1,536억 원, 개인만이 2,018억 원, 2,000억 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반대였고 개인 역시 코스피에서는 2,300억 원 넘게 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2,018억 원, 2,000억 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개인의 수급의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상위 종목은 셀리버리, 모트렉스, 제넥신, 콜마비엔에이치, 바이넥스, 셀트리온 제약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바이오가 많군요. 네. 바이오 종목과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아마존과 관련된 이슈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SFT, 에이스테크 말씀 안 드린 종목에서는 IT 쪽과 통신장비 주식들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매도 종목은 오늘 시젠 500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삼천당 제약, 오스코텍, 서울 제약 여기까지 바이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BH, 장원테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타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CJ E&M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이 CJ E&M도 이 안에 CJ 홈쇼핑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유통 상승에 같이 편승하는 그런 모습 기관들이 매수를 가장 많이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웹젠, SFA, TCK, 펄어비스, 에이스테크, 서울반도체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에이스테크가 기관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 한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은 오늘 YG 엔터, JYP 엔터, 엔터주를 기관들이 많이 매도했어요. 15일 날 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야 되니까 비워놓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장 끝나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중국에서 BTS 멤버 중에 리더죠. RM이 얼마 전에 6.25 관련돼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중국인에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중국 한 언론 매체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나서 언론 매체가 어디죠? 언론 매체를 제가 정확히, 황구시보는 아니고요. 다른 데였는데요. 거기에서 하자마자 삼성전자와 콜라보했던 BTS 상품을 다 내렸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국 가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부정적인 뉴스가 같이 떴기 때문에 또 빅히트 엔터 상장을 앞두고 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고 캔바이오, 카페24, 삼천당제야, 썸메이지, 빅텍 등을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거래대금은 오늘 코스피는 10.4조 원이었고요. 지난 목요일에 비해서 0.6조 원 늘었고 코스탁은 11.5조 원, 1.5조 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조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한창 많이 나올 때 30조 원 상해왔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줄은 모습들 10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20조 원에서 20조 원 초반 정도의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 오늘 상승 세 말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연휴와 시진핑 주석 방한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가 오늘 크게 상승했고 그 중심에는 화장품주가 있었습니다. 코스맥스가 오늘 8.62%, 한국콜마가 5.25%, LG생활관광이 2.92%, 아모레퍼시핑 역시 2% 넘게 상승했고요. 그 중간에 이제 호텔실라도 역시 면세점 관련주죠. 3.73% 상승하는 것들은 이런 뉴스 때문에 관련된 상승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대한 반응이 더 컸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건 엄청 오르던데. 오늘 아무래도 오프라인 관련된 그런 유통주식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S리테일이 9.71%,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계속 상승법을 확대했는가 봐요. 아침에 한 4%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아무래도 기관행국인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난주가 최준철 대표가 가치투자 얘기하다가 편의점 주식들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 권역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전체적으로 백화점, 홈쇼핑, 편의점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역시 3에서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완화로 오늘 아침부터 여행주와 항공주, 레저주가 좀 세게 움직였죠. 그래서 노란풍선이 16.16% 상승했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렇다 밀렸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크게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닌데 사실 국내 여행 활성화한다고 해서 여행주가 오르는 건 사실 그거보다는 해외로 많이 나가야. 국내 여행 가면서 여행석기구 갈 일은 없죠. 크게 이제 없다고 볼 수 있고 있어도 이제 뭐 하루나 이렇게 그렇게 돈 안 되는 것들인데 분위기가 일단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여행사들이 아무래도 물론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같은 대형사가 있긴 하지만 실제 0세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유, 지금 엄청 힘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좀 문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금력이 있는 이런 대형사들이 향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돼서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이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좀 저점 매수를 노리려는 투자자분들이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좀 거래량이 굉장히 좀 늘어나면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완화로 인식한다 이거죠? 아무래도 대형화가 이제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금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을 좀 보십시다. 뭐 종목들은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머리에 지금 제 용량 한 개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을 보시면 내일, 오늘 이미 지났으니까요. 화요일부터 보시면 일단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2020년 코스닥 온라인 글로벌 IR을 합니다. 홍콩 투자자, 아시아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오스코텍, 브릿지 바이오, 알테오젠, 제넥신, 휴젤, 제테마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글로벌 IR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13일 날은 아이폰 12, 11의 첫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폰 관련 주 역시 보셔야 될 것 같고 IMF 세계 경제 전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14일 수요일에는 금통위가 개최가 됩니다. 100%더군요. 동결이 예상이. 지금은 아무래도 급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폭이 계속 커진다고 하는 것도 역시 좀 부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 전기 트럭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수소 관련된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7회 삼성전자에서 하는 오픈소스 컨퍼런스 2020이 또 개최가 되는데요. 오늘 EUV 관련된 종목군들, SNS텍,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다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관련된 FST라는 또 이제 회사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의 개최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5일 목요일에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신규 상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부정적인 센티 관련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MOU 체결식 및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오전 10시.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과 목요일에 정부 정책 그리고. 수소 관련된 이벤트들이 두 개나 있네요. 네.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다라는 부분들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완송심 선거공판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종목을 언급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정치 테마주들이 또.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네.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완송심 선거공판이 증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김연겸 과장과의 시장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장은 뭐 불이 붙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또 나스닥스 몰이 1%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11월 3일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다는 뉴스 플로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견주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날 사상 최고가를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불확실성을 개인들이 더 많이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기세를 기관외국인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매도는 뭐예요? 개인 매도는 3억 대주주 그 회피 물량 벌써 나오는 건가? 그 부분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급등한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송남기 부총리가 또 3억 원 유지해야 된다는 뉴스가 또 떴거든요. 계속 정치권과 기재부와의 다툼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 IT 종목을 산다는 거죠. IT 종목을 산다는 것은 일단은 시장 전체의 지수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돈이 다 일로 들어가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으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 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장은 지수는 올라갈지 몰라도 개인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다 일로 쏠리면 기관들도 이제 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지킴이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시황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여기서 겨우 해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